안녕하세요. 오늘은 석류 먹어볼거에요. 잘먹겠습니다. 석류는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정말 맛있어요. 석류는 정말 맛있어요. 석류는 정말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 치즈에 초콜릿을 담았어요 이 핫도그는 쫄깃하고 맛있어요 초콜릿! 치즈는 초콜릿의 계란을 썰어요 치즈는 초콜릿이 바삭하고 치즈는 베리다 치즈는 조금바삭하고 그리고 이 칼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뱅뱅 매콤한 젤리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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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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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마요네즈 계란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